기상캐스터 배혜지 오늘의 주제입니다. FMC 의사로 공개가 임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관점을 잡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매파적인 관점이 다시 확인하게 될지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 증시의 최대 이슈는 FMC에서 금리 인상을 더 할 것이냐 이건데 사실 6월 FMC에서는 연내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밝힌 만큼 7월에는 금리 인상이 사실화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86% 확률로 7월 FMC에서 0.25%포인트 정도 금리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9월 이후부터는 금리는 동결될 것이라는 게 전체적인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같이 보는 건 그래프를 보시면 잘 보여지는데요. 연준이 중시하는 주거비를 제외한 코어 서비스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서 보면 임금 상승 압력이 분명히 지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들이 7월 달 그리고 가을 철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락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보는 건 아무래도 현재 경기 둔화로 인해서 구인자 수들이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노동 금리 이런 쪽이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산출하는 미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3.3%까지 떨어졌고요. 컨퍼런스 보드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분명히 지금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임금 상승 압력이 둔화되면서 물가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연준이 0.5% 금리 인상을 이야기한 것은 시장이 너무 금리 인하를 앞서가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의 긴축 정책 효과가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연내 0.5% 금리 인상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주시장에는 한 가지 호재가 생기지 않았나 보입니다. 네, 그렇죠. 일단 잡히고는 있는 것 같지만 사실 9월에는 금리 인하는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EBC에서도 라가르드 총재가 물가 억제를 위해서 금융 긴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전 세계는 한 1년 넘게 금융 긴축으로 인해서 G7 국가들의 정책 금리 합계는 무려 26.9%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는 리먼 쇼크 직전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고요. 이제 더 이상 올라갔을 경우에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금리 인상이 거의 정점에 달았다고 보고서 주가가 지금 지금 상승하는 것은 아닌가 보입니다. 현재 이 정도 금리 수준이라면 세계 경제가 견딜만한 수준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3월 제주역 경기 바닥설에 힘을 실리고 있고요. 또 심각한 경기 후퇴도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같이 보면 구리 가격이 지난 5월 25일을 바닥으로 해서 현재까지 12% 올라왔고요. 또한 전 세계 선진국들의 종합 PMI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50선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금융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주가의 악영향을 끼치기보다는 경기 동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자산 효과를 내서 미국의 금융 자산이 무려 114조 원 정도가 부풀어져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금리, 고금리 상황에서도 개인들의 소비는 여전히 견실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금리는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앞으로 개인들의 양호한 대차 대접표라든지 낮은 실업률로 봤을 경우에 주시장이 크게 흔들리거나 폭락하거나 이런 사태들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의 경우에 4% 상승에 그쳤지만요. 나스닥지수 32%나 오름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증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추제가 좀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다우지수가 나스닥보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은 은행 파산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나스닥을 비롯해서 신성장 엔진을 찾는 이런 움직임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번 상반기에 주도주는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같이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7개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무려 30% 상승했고요. 또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생성의 AI와 같은 새로운 성장 엔진을 이런 찾는 움직임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시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엔진, 또 낙폭이 과대했던 우량주를 찾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낙폭이 과대도 우량주를 찾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간 사실 반도체주 그다지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실리콘 사이클의 본격 회복 시도로 좀 살펴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본격 회복으로 보기는 상당히 힘든데요. 세계 반도체 매출에 4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세계 반도체와 관련된 경기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장의 의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경험 법칙이 맞다면 8월 달부터는 현재 세계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플러스로 돌아서야 되겠고요. 9월 달에는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해야지만 바닥이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가 상승은 조금 비정상적이고요. 실리콘 사이클이 바닥을 쳤다고 판정 내리기는 조금 성급한 시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것은 아무래도 생성형 AI와 관련된 경기순환적인 요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경기순환적인 요인이죠. 아무래도 중국 경제 재개라든지 자동차용 반도체와 관련된 생산이 늘어났던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생성형 AI의 필수적인 GPU 같은 생산하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런 특수 반도체 분야에서는 주가는 좀 상승하겠지만 여전히 다른 범용적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생산이 여전히 더디고요. 또 재고가 너무 높다는 수준에서는 조금 시간을 좀 기다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본격적인 반등은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세계 반도체 매출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야겠죠. 대만의 반도체 산업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네, 전 세계 반도체의 50%를 차지하는 게 전자라든지 스마트폰이나 PC 등이 되는데 이런 제품을 생산을 하는 곳이 대만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전자광업 PMI 같은 경우에는 세계 반도체 판매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데 최근 5월 잠시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들이 조금 조정 국면을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PMI의 주요 구성 항목이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도 현재 2분기 특히 4월, 5월에는 50에서 30대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반도체 수요국들의 경기 사정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대만의 전자 부품과 관련된 출하 제거 밸런스를 보면 40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반도체 재고 수준을 보여주는 12인치 이상 또 8인치 이상 웨이퍼의 재고 수준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인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들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중국은 여전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내구재 산업들이 여전히 부진을 면치를 못하고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현재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와 관련된 재고가 좀 많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현재 반도체와 관련된 주가와 관련해서는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다만 상산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 수준 재고도 정점에 도달했다는 측면에서는 하반기에는 세계 반도체 경기가 조금씩 움직이는 경향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좀 움직일 경향이 크지 않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실리콘이 이제 사이클이 회복 국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조태 수요도 늘어나야 되지만 재고 조정도 좀 빠르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지금 호재성 요인은 없을까요? 네,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도 보면 생산 회복이 더디고요. 재고 조정이 좀 길어지면서 주가도 좀 조정 국면에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재정 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대규모 재정 정책을 쓸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전처럼 반도체 특수는 기대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와 관련된 기대 수요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신형 스마트폰 출시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들이 늘어날 수가 있겠고요. 또 AI와 관련된 투자 붐이 일어나면서 데이터 센터용 투자들이 기업들이 상당히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자동체 반도체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V자 반등보다는 완만한 U자형 내지 L자형 회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반도체 경기는 빠른 회복보다는 이제 탄탄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반기 반도체 경기는 V자 반등보다는 U자형 혹은 L자형으로 완만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중국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 계속해서 지연이 되면서 1달러가 7위안 2, 4, 5라는 이 선이 좀 붕괴가 됐잖아요. 위야나 같이 그러면 더 하락하게 될까요? 네, 현재 위야나 같은 경우는 1달러에 7.246 위엔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7.2 위엔이 깨지면 하단이 열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위야나는 7.5 위엔 정도 수준까지 더 하락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좀 약세를 근거로 보는 건 아무래도 이번에 금리 인하 폭이 상당히 좀 작았다는 점에서 경기를 좀 부양시킬 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차 확대에 따라서 많은 한머니들이 중국에서 유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위야나 약세는 좀 단기간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이런 지점은 중국이 경기가 회복이 되는 늦어도 가을 정도 될 때까지는 하락 기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좀 줄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늦가일까지 위야나 가치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자본이 유입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인민은행도 정책금리를 지금 인하를 하긴 했는데 정말 조금 인하를 했죠. 0.01%포인트로 조금 인하를 했는데 소폭금리를 인하를 한 이유도 궁금하고 다른 경기 부양세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금리 인하 정도 가지고는 중국 경제는 부양시키는 효과는 거의 제로입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0.25보다는 0.1%포인트 정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중국 정부가 금리 인하에 좀 신중한 것은 아무래도 금리를 낮춰도 대출이 늘어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를 자칫 큰 폭으로 인하시키면 기업들이 대출금을 갚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투자나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최근에 발표된 초상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금리를 10%포인트 정도 하락할 때마다 대형은행들의 세전 이익 같은 경우는 최대 3.6%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식 채권 상각할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금리 인하나 재정 정책보다는 1조 유엔의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상품권 발행 그리고 디지털 현금을 발행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찾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디지털과 관련된 소비 자극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이 반도체 주가도 바닥을 짚고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일단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고 오히려 디지털 통화를 발행을 많이 하면서 소비를 조금 진작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다라고 하잖아요. 중국이 이 뒤를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위안화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될 텐데 그렇다면 사실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제동이 걸리는 건 아닐까요? 네, 지금 무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위안화의 점유율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5% 전후였지만 현재는 22%까지 올라왔고요. 러시아라든지 방글라데시,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위안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우디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페트로 달러를 대체해서 위안화라도 지금 현재 결제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역 결제보다는 전체 외안 거래의 80% 정도 차지하는 게 자본 거래입니다. 자본 거래 부분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지금 미국 시장을 좀 진출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한 전 세계적으로 자본 시장과 관련된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 빈도가 상당히 낮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지정학적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중국, 위안화의 비용이 거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중국 수출 규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위안화는 달러를 대체하는 국제 기축 통화로서 자리 잡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안화가 일단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로 자리 잡기는 어렵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위안화 가치가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국과 관련된 무역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요. 한때 대중국 무역이 전체 무역에서 25%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20%까지 떨어졌고요. 앞으로 2, 3년 내에는 15%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시토류를 비롯해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부품, 재료, 소재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 쪽에서 소재를 좀 조달하는 쪽에 가고 있고요. 전체 무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850개 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들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다변화 정책을 쓸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소 외교, 특히 다변화 외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일본처럼 소재 수출 규제라든지 시토류와 관련해서도 수출을 막는 이런 억제적인 정책을 쓰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비중을 낮출수록 중국은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오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